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나요? 혹시? 멀리서 오셨나요? 정말요? 혹시 여러분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수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 있어요? 좋아하시나요? 수학? 수학 싫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보다는 중고등학교 때 지나서 대학교 때는 전공이 수학교육과가 되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전공이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랬을 때 수학 교육과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반응을 했어요. 지금과 똑같이 수학이요?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선생님이 된 이후에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혹시 선생님을 꿈꾸시는 분들? 선생님 이런 뭔가 좀 단아 조신 약간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다가 과목이 뭐세요? 그래서 수학이요? 이러면 똑같이 아 수학이요? 네 이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냥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왜 굳이 왜 굳이 직장까지 가서 수학 공부를 하세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수학책 버릴 거야. 그쵸? 태워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 돼서도요. 선생님 참 수학 선생님 같지 않아요. 영어 선생님 같아요. 그러면 그 입꼬리가 올라가요. 기분이 좋아져요. 영어 선생님 같아요. 이러면 뭔가 세련된 느낌의 예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학생 수학 공부 참 잘하게 생겼어요. 라고 제가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수학 참 잘할 얼굴이에요. 그러면 싫죠? 이거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학이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이 우리는 왜 수학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왜 수학해야 될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왜 수학을 해야 할까라는 뭔가 희망에 찬 궁금증 가득한 질문이 아니라 어때요? 아 수학 왜 해야 해요? 그쵸?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답을 조금이나마 해드리자 하고 이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작을 하기 앞서서요. 재밌는 수학과 관련된 장난 글귀 같은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노 스터디는 페일.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수학 선생님들이 영어 못할 것 같다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 스터디는 페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쵸? 그러면 스터디는 노 페일. 공부하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이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그쵸?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네. 좌변이 이렇게 되겠죠. 노 스터디 더하기 스터디. 그쵸? 뭐 익숙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변은 어때요? 페일은 노 페일. 페일도 하기 노 페일. 그쵸? 그러면 이제 수학을 하시는 분들 뭐 하고 싶어요? 묶고 싶죠. 그쵸? 네. 묶어내고 싶어요. 묶어내고 싶어요. 뭘로 묶어요? 왼쪽 건. 스터디로 묶어요. 오른쪽 거는. 그쵸?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묶어내요. 그럼 어때요? 자 이제 이거 떴어요. 노 플러스 원 스터디. 노 플러스 원 페일 떴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약분하고 싶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미 수학의 노예입니다. 네. 약분하고 싶어요. 약분할게요. 결과 뭐예요? 스터디는 페일. 뭐해? 어떻대요? 공부하면 망한다. 공부해도 망한다. 이건 뭐 부지럽다. 이런 뜻일까요? 그쵸? 네. 자 그러면요. 정말 이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해도. 수학은 공부해도 대체 과연 정말 망하는 것일까요? 자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말들이 있죠. 뭐예요? 졸업하고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쵸? 여기 대학생분들 아까 있다고 들었었어요. 대학생분들 손 좀 들어봤어요. 수학과 인가요? 어때요?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수학 써요? 어디서만 써요? 강의실에서만 쓰죠? 친구들이랑 나와서 절대 놀 때 수학 얘기 안 하죠? 좀 그런 거 있어요. 저 대학교 때도 밥 먹을 때 수학 얘기를 막 하게 되잖아요. 시험 기간에 여러분. 수학 얘기 막 하고 있으면 옆 테이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도대체 배워서 어디다 써요? 이 말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 수업할 때. 이거 왜 써요? 어디다 써요? 대체. 그쵸? 대학생이 우리 오빠 근외공식 모른다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수학 졸업과 동시에 그만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딱 대학 가면 그 후로는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까먹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마지막이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죠. 계산기만 두드릴 줄 알면 되지. 사실 솔직히 우리 구구단도 외울 필요 없어요. 2 곱하기 2 딱 누르면 떠요. 그쵸? 대체 이 수학 공부 왜 해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필요 없을까요? 제가 이거에 맞아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면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쵸?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결과를 내지는 않겠죠. 그쵸? 네. 자. 수학 공부 왜 해야 해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요. 수학과 관련된 일상에서. 일상에서 분명히 수학이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때요? 일상에 수학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본 적이 없죠? 그쵸? 사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제도 수학 관련된 거를 썼어요. 매점 뛰어갈 때. 매점 뛰어갈 때 또는 여러분 학교하실 때. 네. 그 선생님들이 운동장 가로질러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해도 다 가로질러서 가죠? 보도블럭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동장 가로질러서 이렇게 갑니다. 그쵸? 왜 가로질러서 가요 여러분? 왜 빨라요? 우리 배운 공식 이름이 있죠?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분명히 가로질러서 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죠? 내가 가로질러 갔다는 사실이 지금 싫어졌죠? 수학을 이용했다니 막 그런 생각 들죠? 그쵸? 자. 분명히 수학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학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자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논리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입니다. 재미없죠? 네. 알아요? 자. 어떤 과목보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룹니다. 재미없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많은 사실들을 가장, 어쩌면 가장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과목일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러한 객관성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것들 있죠? 일상생활에서. 일단은 좀 재미있는 걸 찾아볼게요. 여러분 핸드폰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림만 봐도 좋죠? 좋아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대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핸드폰 멀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010...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핸드폰 번호죠? 그렇죠? 요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런 번호를 써요. 모든 거의 사람들이. 그렇죠? 자. 통일을 시켰는데 조금 더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010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네. 011, 016 어떻게 알아요? 왜 알죠? 여러분 모를 텐데 어떻게 아는 거죠? 016, 017 이렇게 통신사별로 나눠서 어떻게 끄덕이는 거죠? 잠깐만. 네. 수선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010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전부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다 010으로 통일을 해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번호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할까요? 언젠간 가득 차 버리지 않을까요? 어때요? 자. 이거 굉장히 쉬운데요. 각자리에 x 있는 부분 있죠? 저 번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부터 9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9가지요? 0123입니다. 여러분. 9가지 아니에요. 몇 가지예요? 10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10가지예요. 그러면 한자리마다 10가지씩 들어가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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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이런 식이죠. 그러면 10 곱하기 몇이 돼요? 10이 8번 곱해지죠? 그렇죠? 10에 8제곱 되죠? 1억 개의 번호가 나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번호가 나오죠. 그렇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이 전부 다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1억 개의 번호니까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을 더 떠올려 봤던 게요. 요즘 스팸문자가 저한테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스팸문자를 좀 바꾸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물론 저도 이런 걸 평소에 생각하고 살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가게에 가봤는데 번호 바꾸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번호 바꾸셔도 선생님 전에 사용하던 분이 더 스팸문자 많이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는데요. 1억 개의 번호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5천만 정도가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하면요. 번호 여러분 한 가지만 사용했나요? 살면서? 아니죠. 이렇게 바꿨죠. 그럼 우리가 한 번씩만 바꿔도요. 1억 개의 번호 중에서 새 거인 번호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번호 바꿀 때 왜 우리 스팸문자 안 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핸드폰 번호 바꿨다가 스팸문자 폭탄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데에 수학이 쓰입니다. 수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핸드폰 번호 바꾸지 말아야지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분명히 수학이 쓰이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수학이 쓰인 다른 내용을 한 번 해볼게요. 뭐냐면 수학은 일단 우리 일상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좋아요. 핸드폰 번호에도 수학이 쓰인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저거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우리 그냥 핸드폰 번호 바꾸고 스팸문자 받고 말죠. 그렇죠? 수학이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만 만드는 과목이 아니라요. 수학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상을 단순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뭐냐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퀸니스페르크 다리 건너기 문제? 오일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은 좀 보일 거예요. 또는 뭐 한복 그리기 이런 말로 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아 아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이 4개가 있고요. 다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질문이 뭐냐면요. 한 다리를 두 번 이상 건너지 않아요. 한 다리를 두 번 이상 건너지 않지만 7개의 다리를 모두 건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 저거 풀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봐야죠. 그렇죠? 이 다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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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되네? 저거 저거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언제 다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단순화를 시킬 거예요. 조금 더 단순화. 지금 저 그림보다 조금 더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금 다리가 있고요. 지역을 조금 더 단순화 시키고 나머지 그림들은 뺐습니다. 그렇죠? 뭐 빌딩 이런 거 다 빼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도 어떻게 풀 거예요? 하면 똑같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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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수학으로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서로 같다라는 느낌 오세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저렇게 바꿔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여러분 보고 자 저렇게 바꿔봐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힘든 거 맞죠? 그렇죠? 지역들을 전부 다 점으로 바꾸고요. 다리들은 다 그냥 연결 상태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 상태와 그 지역은 점으로 바꾸는 것. 이거 그래프 이론이라고 해서 3학년들은 현재 있어요. 그렇죠? 교육과정 내에 시험 보시는 분들. 현재 고3들은 그래프 이론이라고 해서 나오죠. 2학년, 1학년들은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내용에 들어가집니다. 점과 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바꿔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 보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불가능한지를 보라고 하면 한복 그리기 가지고 가능해요. 한복 그리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여기서 이제 반 이상의 분들이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아, 수학이니까 하고 그냥 수학임으로 멈추는데 그런 사고로 멈출까 봐. 그런데요. 이게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쓰였어요. 많이 보는 그림이죠? 지하철 노선도. 그렇죠? 사실은 아까 그림처럼 보다도 더 전에 그림이 있었죠? 그 그림처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다 연결을 해놓은 거죠. 지도상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그림으로 보지 않죠? 지하철 노선도 할 때. 뭘로 봐요? 이 그림으로 보죠. 훨씬 더 단순화 시켜요. 사실상 진짜 지역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에 거리는 무시하고요. 그냥 연결 상태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여러분 핸드폰 어플로 보는 노선도 환승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훨씬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런 방법들이 분명히 수학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 이미 지치죠? 하품하고 막.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수학이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쓰였어요. 분명히 수학은 쓰이고 있어요라는 이야기하는데 와닿지 않죠. 별로 그 수학 왜 해야 해요라는 질문의 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수학자라는 직업이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지금 보이는 건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1위가 우리나라가 수학자면 큰일 나겠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 쓰겠어요? 여러분 줄 세우면. 성형외과 의사. 의사. 그렇죠? 그 다음에는 피부과 의사 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한 200개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전망, 소득, 그리고 일하는 근무 환경 여러 가지 또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까지. 스트레스까지를 고려해서 직업의 순위를 이렇게 쭉 적었대요. 미래에 전망이 있는 직업들. 1위가 수학자고요. 놀랍게도 우리 수학자 그러면 되게 내가 오일러같이 방에 앉아서 수학만 풀고 이럴 것 같은데 어때요? 중위권의 소득 또한 지금 이게 달러 기준이니까 아마 1억이 넘는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위권 소득이. 그렇죠? 엄청나죠? 거기에 보시면요. 3위, 4위까지도 다 수학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놀랍죠? 아직 우리나라에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수학이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뜨는 과목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정말 궁금한가요? 네, 지금 어때요? 웃음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수학은 이렇게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수학은 앞으로 미래의 전망도 밝은 학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수학이 많이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일상생활 살면서 매점 뛰어갈 때 수학에 대한 공식을 떠올려야지 하는 친구. 친구가 그랬다고 하면 싫죠. 그렇죠? 그 친구랑 친구 안 할 것 같죠. 또 지금 제가 수학자가 이렇게 미래에 훌륭한 전망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학생들 중에 음, 그러니까 난 이제 수학자가 되어야지. 있어요? 잘 없죠. 수학을 전공하시는 대학생들도 어때요? 수학자를 꿈꾸진 않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대답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게 정말 대답을 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수학 왜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은요. 땡깡입니다. 땡깡. 자, 좀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수학 왜 해야 돼요? 를 질문하실 때는요. 절대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학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는 때는 딱 한 가지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 맞죠? 그리고 문제 풀 때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이거 왜 궁금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니 무슨 부피에다가 얘에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고 있는데 그 물의 속도를 내가 왜 구해야 하죠? 그런 질문하죠.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철수가 잘못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공감하시죠? 철수가 달력 찢었죠? 여기 혹시 철수 없죠? 제가 지금부터 철수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할 건데 없죠? 철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철수가 달력을 찢었어요. 그랬는데 다음 해의 내 생일이 무슨 요일인지가 왜 궁금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또 그런 거 있었죠? 철수가 더하라고 했는데 잘못해서 곱했어요. 그런데 왜 그 질문의 대답을 내가 구해야 하죠?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철수가 비커를 쏟았어요.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가 바뀌었대요. 그런데 그 농도 왜 구하죠? 짜면 똑같죠? 소금물. 그렇죠? 짜면 똑같죠? 소금이네. 그럼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죠. 수학 왜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절대로 왜의 이유에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왜 해야 해요? 하기 싫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 수학 공부가 하고 싶어지도록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아마 수학 공부 왜 해야 해요에 대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수학과 왜 멀어지게 됐는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변론을 해드리자면 내가 수학을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수학과 멀어졌어요. 라고 하면 학생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 안 했으니까 수학 못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좀 변론을 해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괜찮았어요. 또는 유치원 때는 수학이 뭐였냐면요. 점을 이렇게 주고요. 그 점과 그 점을 선으로 그어봐. 이게 분명히 수학의 시작이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수학을 좋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의 수학은 왜 잘할 수 있었냐면요. 단순해요. 단순히 연습을 하면 가능했었어요. 그렇죠? 계산 연습하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해요. 문제를 이렇게 막 푸는 거예요. 푸다기보다는 사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요. 일단 좀 재밌으려면 여러분 좀 잘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어요. 자,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수학? 어땠어요? 싫어요? 중학생들 여기 있으시죠? 싫어요? 싫어요? 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싫어하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할만 했었어요. 분명히. 그렇죠? 제가 엄청 공감했던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봄에도 집합, 여름에도 집합 이렇게 노래와 함께 나오던 광고가 있었어요. 공부를 딱 시작하면 처음만 하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는요. 1학기에는 보통 계산과 관련된, 연산과 관련된 쪽이 나와요. 그러다가 2학기로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도형이 나와요. 연산이 싫어요? 도형이 싫어요? 도형이 싫죠. 그렇죠? 도형은 나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강요하거든요. 도형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요. 수학이랑 약간 밀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 분명히 그랬어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아직은 엑소가 좋아. 그래서 조금 놀아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중학교 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게 수학을 놨다가 좀 했다가 조금 하면 성적이 또 올랐다가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는 전부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다 이제 중3 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우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그 삼각비 있죠? 사인코 사인. 중학교 때 배웠어요. 놀랍죠? 중학교 때 나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때 와서 보니까 중학교 때 너무 많은 내용을 이미 배우고 왔던 거죠. 저는 놀고 있었는데 그렇죠? 나는 분명히 공부를 조금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멀어져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왔더니요. 고등학교 오면 보통 다들 이제 다시 마음을 다 잡죠? 고1 딱 시작할 땐 그렇죠? 책도 막 사고 수업도 딱 열심히 듣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딱 앉아요. 수업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이미 막 모르겠네요. 내용을.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그렇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내용 복습해. 그렇죠? 선생님들의 변론을 조금 해드리자면요. 중학교 내용까지 전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나가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고1 내용도 고2 내용도 많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맡기는데 복습하려고 책을 사나요? 중학교 내용? 그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습도 못해요. 그럼 현재 배우는 내용은? 공부 못하죠. 중학교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1학년이 가요. 그럼 2학년 때면 어때요? 중학교 내용 모르고 고1 내용 몰라요. 고2 내용을 어떻게 알죠? 큰일 났네요. 스트레스만 계속 받으면서 못해요. 그렇게 고3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슬프지만 꽤 있어요. 분명히 스트레스는 받고 있어요. 수학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저는 수학을 못하지만 수학으로부터 마음도 자유로워요 하는 분들 있나요? 스트레스조차 받지 않아요. 그냥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죠? 수학을 못하긴 하지만 수학을 놓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수포자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도 변론을 하죠. 저는 수학 포기했어요. 마음 한켠에는요.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왜 너 이렇게 못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저 수포예요. 선생님 저 수포니까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수포란 수학을 포기한 자. 완포라는 말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지 꽤 됐다고 들었지만 너무 슬퍼서 제 머릿속에서 좀 지웠어요. 완전히 포기했다니 이런 그죠?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수포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좌절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자 토닥토닥의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 있잖아요. 분명히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복습을 하려고 해도 어때요? 복습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죠? 여기 많은 친구들이 아마 잘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법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중요하죠? 수학 공부법. 그죠? 자 첫 번째로는요. 많이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수학도 암기다. 암기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왜? 사회 공부. 사회나 과학 좀 암기하는 과목들은 잠깐만 떠올려 보면요. 공부를 하면 좀 늘어요. 그런 느낌 드시나요? 그쵸? 그런데 수학은 어때요? 한 달 이렇게 공부해도 안 느는 것 같죠? 그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도 있지만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공부해도 안 느는 느낌이 있어요. 한 한 달 이상 열심히 했는데도 안 늘었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네 그쵸. 한 달 이상 공부를 해도 안 느는 것 같은데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은 바로 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요. 수포이신 분들 또는 수학을 포기에 근접해 가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그 수학 성적이요. 왔다 갔다 해요. 꾸준히 100점을 맞는다라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겠죠. 전국 어딘가에. 그쵸? 그러나 내 얘기는 아니니까. 수학 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공부를 하면 분명히 그 스펙트럼 그 움직이는 게요. 더 높아져 있어요. 어느 선에서는. 그런데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명히 이 위치는 올라가 있어도요. 내가 느끼는 느낌은 그렇지 않죠. 그쵸? 그리고 한 달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딱 시험을 봤어요. 성적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수학 공부를 안 한 기간이 얼마죠? 수학 공부 열심히 한 달 했나요? 안 한 기간은 10년. 10년 이상. 많죠. 많죠. 그런데 수학 공부 딱 한 달 해보고 선생님 수학이 안 돼요.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내용을 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는 꾸준히입니다. 그쵸? 그 꾸준히가 어려워요. 꾸준히가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어떠한 방법을 알려드려도요. 꾸준히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안에 여러분 성적이 무조건 2등급, 1등급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죠. 빌딩 한 세 채는 샀겠죠? 마술사일 테니까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한 번 했으니까 그거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꾸준히는 얼마큼이에요? 매일매일 아시는 사람이 그래요? 아는 사람이 그래요? 매일매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매일매일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요. 오늘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럼 내일은 수학 필이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한 3, 4일 지났어요. 이젠 또 수학을 좀 해야겠네? 수학을 했어요. 그럼 절대 2, 3일 안에는 필이 또 오지 않죠? 솔직히는 2, 3일마다 한 번씩 오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이 3일만 해도 안 와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아마 확 와닿을 거예요. 오늘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내일 밥 안 먹어요? 큰일 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쵸?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밥은 뭐랄까 생활의 활력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 네. 그쵸. 오늘 밥을 많이 먹었는데 이틀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한 3일째 되는 날 부패에 데리고 갔어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사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솔직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요. 그거는.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니라고. 3일 굶었으면 부패 다 폭파시킬 만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던데.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 3일 굶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굶어보고 먹으러 가면 못 먹어요. 이게 똑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데 수학이 특히나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암기 과목이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 공부하고 2, 3일 쉬고 그 후에 다시 공부하면 안 돼요. 이 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시작하시다가 성적이 조금 오르죠? 성적이 조금 오르면 또 안 해요. 자신감에 차서.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에 차서 또 안 하면 다시 완전히 곤두박질 치죠. 그게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들도요. 결국은 어때요? 밥 먹듯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거든요. 오늘은 마음을 먹고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 먹고 가는 날. 그리고 하나 더는 방법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좋아하지 않고는 수학을 잘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수학을 어떻게 좋아해요? 수학을 어떻게 좋아해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좋아한다라는 거가 베이스가 되려면 첫 번째는 성적이 오르면 돼요. 솔직히 그죠? 성적이 오르면 재밌어요. 내가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이 제일 재밌죠. 그쵸? 그런데 성적이 오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차선책을 선택하는 건데요. 차선책이 바로 그 꾸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그 내 성취감 자기 만족 그거를 느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수학 이런 이렇게 공부를 내가 하다니. 유빈아 난 진짜 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오늘 세우고 가시면서는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나를 좋아해야지. 아 진짜 나는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다니. 너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스스로 자꾸 그렇게 하시면서 수학을 좋아하자가 베이스예요. 수학을 좋아한다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법들을 또 얘기하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수학은 공식 정리, 암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중학교 내용 복습이 힘드신 분들 있죠. 그 분들은요. 중학교 책을 사서 보는 건 완전히 꽝이에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중학교 3년 치고 책을 다시 다 살 거예요. 안 돼요. 돈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그 중학교 내용을 복습해봐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 내용과 연계된 부분들을 중학교 내용들을 찾아가서 복습하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1학년 내용에서도 인수분해가 나오죠. 그렇죠. 인수분해 공식들을 막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인수분해 공식 외우는 내용 안에 분명히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수분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도. 고3 때까지도 많아요. 놀랍죠. 고3 때까지도 많아요. 안 놀라워하시는 거 보면 여기 있는 거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깨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내용은 그렇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인수분해 나오면 중학교 내용의 인수분해 살짝만 보시면요. 정말 5분, 10분 안 걸려요. 정말 안 걸려요. 그렇게 복습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공식을 정리하시면서 그 중학교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공식 정리하고 암기하라는 건요. 개념노트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지금 1, 2학년에게 개념노트는요. 아주 필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 까먹어요. 지금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금방 까먹어요. 그럼 그때 다시 돌아와서 복습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해요. 나만의 개념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단원별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배운 내용 제가 지금 1단원부터 7단원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3단원의 내용이 헷갈려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념노트 다시 정리해요? 3단원부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쭉 적어 나가시면서 나만의 개념노트 그냥 단원이 뒤죽박죽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쭉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고3분들은 솔루션이 좀 다릅니다. 고3분들은요. 이미 지수, 로그 이런 식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부분들만 개념노트 정리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문제 풀면서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문제 풀면서 나오는 개념들. 그런 개념들은요. 절대로 개념서에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세세한 개념들이 문제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 개념노트는 고3 때 따로 만드세요. 지금 1, 2학년은 진짜 그 책 정리를 내 손으로 해보라는 거고요. 3학년은 책에 나오는 기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용만 뽑아서 정말 나만을 위한 기념노트를 만드시라는 거고 다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복습에 치여서 현재 배우는 내용이 소홀해하지 말자. 소홀해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고1일 때는 중학교 내용이 힘들어요. 그런데 고3들은요. 고1 내용이 정말 힘들어요. 많이 까먹었어요. 그런데 고1 내용들이 현재 고3들은 어때요? 그 수능 범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발목 잡죠? 고1 때 공부 안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1 내용을 펼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3 지금 현재 배우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못 들어와요.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고1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습에 완전히 올인하시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복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습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복습을 쭉 땡겨서 하시려면 정말 그 짧은 강의 있죠? 짧은 강의만 일주일, 이주일 딱 잡고 들으시고 그 이상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복습을 하시는 기간 안에도요. 현재 배우는 내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저도 이제 선생님, 저도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뭐냐면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공부를 힘들어하시는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수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전에 배운 내용들을 그냥 복습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요. 그럼 현재 배운 내용은 또 모르죠? 그럼 또 전에 배운 내용을 해요. 현재 배운 내용은 또 몰라요. 그럼 언제까지 전에 배운 내용만 하다가 끝나요? 그쵸? 복습에 치여서 현재 배우는 내용이 소홀해지지 마세요. 또 하나 더는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원 다니시는 분들 있죠?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보통은. 계획을 세우면 매일 못하죠. 이미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매일 공부 안 한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제 숙제해야 되는 것들 또는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을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요? 네? 스킵하나요? 어제 한 거 하죠? 어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스킵하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요. 어제 30문제를 했어야 돼요. 오늘 30문제를 또 풀어야 돼요. 어제 내가 살짝 놀았어요. 살짝 놀았어요. 그럼 오늘 몇 문제 풀어야 돼요? 60문제. 자신 있어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하죠. 그럼 내일은 또 어때요? 내일 또 60문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죠? 그럼 재미가 없어요. 절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운 거를 실천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복습에 치여서 현재 배우는 내용이 소홀해지지 말자라는 뜻은 오늘 할 일에 일단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해낸 거에 성취감을 느끼세요. 배우는 내용도 마찬가지. 숙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 거에 치이다 보면 절대로 수학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문제를 못 풀겠어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두 가지가 있죠. 문제를 못 풀겠어요의 첫 번째는 선생님의 개념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외계어예요. 또 두 번째는 선생님 저 쉬운 문제들은 알겠어요.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시는 거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고난이도 문제를 보면 외계어예요. 그렇게 두 가지죠. 어쨌든 문제는 외계어예요. 맞죠? 그래서 놓게 되죠. 많은 학생들이. 자 문제를 못 풀겠어요의 첫 번째 학생의 경우. 즉 그 문제의 모든 문제가 다 몰라요. 인 분들은요. 솔루션을 드리자면 제가 엊그젠가 수업을 갔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용석이라는 분의 공부법을 배워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현재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3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고 뭔데? 그랬더니 모든 문제를 여섯 번씩 풀어보래요. 그러더라고요. 자 어때요? 왜 웃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되죠? 아니요. 여섯 문제 여섯 번씩 풀어본다고 하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강용석 씨는. 그죠? 그러면 그래 그럼 너 이제부터 여섯 번씩 풀어봐. 제가 장담하는데요. 네 번 쓰기 전에 그 문제 외워져요. 나쁜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섯 번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섯 번을 어떻게 써요. 그죠? 말만 들어도 한 문제 여섯 번씩 써야 되는데 문제를 못 풀겠는 친구들은요. 하나의 문제지를 가지고 그 문제도 못 풀겠는 친구들이 욕심을 부려요. 공부를 이제 오늘 가서 시작할 거야. 이러면 문제지 막 이만큼씩 사고요. 계획 막 이만큼씩 세워요. 그러지 마시고 한 권의 문제지를 완벽하게 끝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쉬운 문제들을 세 번씩 풀어보세요. 세 번씩 많이 말고요. 세 번씩만 풀어보세요. 처음 강의 들으면서 문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그걸 보고요. 그 강의 들은 건 덮어놓고 내가 풀어보세요. 그래도 못 풀리죠. 안 풀리죠. 그러면 풀이를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풀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세 번을 풀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세 번 풀기 전에 답이 기억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던데 답이 3인 거를 안다고 내가 이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대답이죠. 그죠? 답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풀이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답이 3인 거를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말 못 다루시는 분들은 그걸 꼭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유형을 드렸던 고난이도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 3학년에도 특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도 문제를 제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정답이긴 해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저도 고3 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수학 성적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공부를 해도 안 오르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시 여담을 하자면 저도 여기 수학 선생님을 혹시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나요? 수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수학 선생님이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을 너무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몰라?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있죠? 소름돋는 친구들 있죠?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답이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저는 그 타입은 정말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된다면 국어 선생님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정말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될 줄 알았죠. 저는 국어를 좋아했지 수학은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하게 될지 잘하게 될지. 그때 제일 많이 해봤던 게 문제의 양을 정말 많이 풀어보자 했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여러분 여기저기 수학 공부에 대한 공부법을 들으시면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문제 많이 푼다고 능사가 아니다. 그쵸? 문제 많이 풀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약간 반대인 게. 문제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맞아요. 그건 누구를 위한 이야기냐면요. 1, 2등급을 가는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문제만 많이 풀어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96점을 받고 있는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고난이도 문제의 유형을 다루는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문제 많이.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답지를 많이 보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학은 답지랑 멀어져야 돼. 그쵸?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점심 메뉴가 오늘 뭐지? 친구가 옆에서 점심 메뉴 읽으면 다 읽어봐봐.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죠. 절대 그 문제 하나를 보고 있는 시간을 계속 보라고 한다고 문제의 답도 보지 않고 계속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미래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드라마 내용 생각하는 거고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지 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중상위권까지는요. 답지 이용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가 솔루션인데요. 그 답지를 이용한다는 거에 맹점이 하나 있는 게 답지를 그냥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강의 들으면 다 이해되죠. 그죠? 사실 강의 들으면 선생님이 문제 푸는데 모르지 않아요. 애들 제일 많이 하는 거 그거죠. 선생님은 너무 쉽게 푸시는데 제가 풀면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풀고 인강을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답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답지를 읽고 인강에서 풀이를 보는 건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요 정말? 훌륭한 학생이네. 보통 어떻게 해요? 이해했잖아요. 넘어가야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순간 뭐냐면 답지가 공부한 거고요. 제가 공부한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준 선생님이 공부한 거지 여러분이 공부한 게 아니에요. 놀랍죠? 저는 선생님이 돼서 수학 성적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문제를 많이 푸니까. 분명히 그게 방법이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걸 보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풀이를 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풀이를 보시는 거 나쁜 거 아닌데요. 답지를 읽고 덮고 끝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답지를 덮어놓고 여러분이 푸셔야 돼요. 정말 풀어보시는 친구 있다면 정말 발전할 거예요. 근데 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많이 풀어야 되니까. 이해했는 문제는 바로 패스. 그죠? 절대 못 풀어요. 답지를 보실 때도요. 답지를 쭉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 이해되죠. 그게 슬쩍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다시 답지 벗고 너 설명해봐. 라고 학생한테 하면 절대 설명 못해요.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답지 보실 때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사실 저만의 비밀이었는데 제가 선생님이 돼서 그 비밀을 다 누설하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사실 답지를 딱 펼치는 순간 끝까지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다음 풀이들이 쭉. 그래서 제가 가리고 두 줄만 딱 읽었어요. 두 줄만 딱 이렇게 읽었어요. 두 줄만 읽고 그리고 덮어놓고 다시 풀고. 또 두 줄 읽고 덮어놓고 다시 풀고. 그렇게 하다보면 끝까지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마지막 계산이라도 제가 해요. 답은 내가 내야 돼요. 답은. 끝까지. 여러분 사실 마지막에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 나오면 그 다음은 쓱 읽으면 끝나니까 더 이상 안 푸는데요. 그 마지막이라도 내 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게 맞아요. 두 줄씩 끊어서 가시고 그리고 정말 제일 좋은 건 다 그렇게 푸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푸아놓고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완벽하게 내게 돼요. 그걸 하지 않으시면 고난도 문제는 절대로 늘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 읽고 문제를 보고 읽고 그거는 그러니까 풀이를 읽고 이거는 절대로 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제발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인공이 되기 리액션의 고수가 되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지금 사실 이 강의를 제가 진행하면서 저랑 아이컨택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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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요? 반응을 잘 하니까 여러분 수업할 때 말인데요. 그 수업을 할 때 교실에서 교실에서 여러분 사각지대에 앉으시죠? 사각지대에 앉아서 절대 큰일 나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고개 끄덕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이제 곧 강의가 끝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끄덕여봐요. 그럼 제가 아마 이렇게 하다가 고개 끄덕이는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죠? 저랑 아이컨택이 되신 분들은 이미 강의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업을 내 걸로 만들어요. 오 놀랍죠? 내가 이해를 하면 다른 친구들 다 이해 못했는데 내가 이해하고 이러면요. 선생님이 넘어가요. 그런데 다들 이해한 것 같은데 내가 몰라가지고요. 이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풀어보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업을 여러분이 주도해 나가게 된 거예요. 수업을 주도해 나가게 된 거예요. 어차피 듣는 학교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내신 필요하죠? 그 내신에도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선생님과의 아이컨택을 자꾸 시도하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아까 여기서 뭐 했어요? 약분에서 스터디는 페일이라고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내지는 않겠죠? 자 여기서 저는 약분을 안 하고 싶어요. 약분 안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여러분? 넘겨요? 넘겨요? 아니. 자 가장 기본은요. 약분을 하기 전에요. 만약에 노 플러스 원이 0이면 아 네 똑똑하죠? 알아요. 자 노 플러스 네 생각 안 했어요? 노 플러스 원이 0이면 약분 불가능해요. 맞아요. 노 플러스 원이 0이면 약분이 이렇게 되는 게 안 되죠?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끝나요. 이 식이 그냥 더 이상 의미 없는 식이 돼버리죠. 그럼 노 플러스 원을 영어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수학 싫다고 했어요. 그죠? 노는 네. 마이너스 1 어제입니다. 여러분 노라고 수학에 대해서 외쳤던 거는 어제까지였습니다. 제발 좋아하셔야지 수학이 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학은요. 오늘부터 예스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잘 마무리됐죠? 네. 네. 자 여러분 어우 네 감사합니다. 네. 수학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과 처음 이렇게 자리에서 만나봤었는데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한데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그냥 첫 번째는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요. 좋아하셔야 되고 꾸준히 하셔야 돼요. 좋아해야 꾸준히가 되죠. 그죠? 네. 그 음악 듣는 것처럼 수학을 매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네.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